1학년 어린이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교실앞에 서 계시는 담임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1학년 1반 입학허가석 남학생 32명 야학생 40명 총 72명의 밝고 건강한 어린이가 국대구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함을 허가합니다. 이제 6층을 해서 6평초등학교로 입학하게 된 김박스 3학년의 입학생 2학년의 입학생 9 birthplace 국가를 다 administer 국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. 각자의 만족과 좋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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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지금부터 국대리 교육과정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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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